네, 저희 어깨 공공바디 시연회 지금 사운드를 좀 저희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일단 첫 번째 기타는 깁슨 제45예요. 오늘 열정적인 공연을 해주신 우리 윤석훈님의 기타고요. 한 몇 년 정도 쓰셨어요? 이게 제가 12년... 오! 9월로... 아, 12년 썼다는 게 아니에요. 12년씩! 아, 놀라운 반전이? 12년... 9월부터... 아, 12년식으로? 아, 신품으로 계속 쓰신 거예요? 멋지네요. 되게 외관이 되게 빈티지스러워요. 장기수도 많고. 좋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너트세드 오일본으로 배치하셨다고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피니쉬 크랙도 조금 있고 한데 좋을 것 같네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연을 도와주실 분 우리 어겔에서 또 떠오르는 레슨 선생님도 색별로 활약 중립식 어겔 CCN19 시즌1을 또 책임져주시는 우리 김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나왔어요. 자, 오늘 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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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